옛날에 한쪽에서 그렇게 먹었으면 좋겠지? 아 진짜요? 유인 없다 근데 여기 안 보였죠? 없잖아요 맞아 여긴 없었죠 그래가지고 여긴 안 보였지 어떡해 수고하시니 상관없이 이상하게 보내는 중 아스트라제네 명이는 다 됐구요 깔끔해졌나 해야죠? 진짜 너무 깔끔해요 저번보다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요? 우리 이제 디자인 이 순서는 이 오른손은 그대로 갈까요? 이게 가장 예쁜 순서이긴 하거든요 그냥 편하실 때로 그럼 오른손은 바로 그대로 갈게요 네 순상이에요 순상을 순상이에요 순상이에요 아 깜빡했어 이거 연장하는 거 깜빡했어 아 어머나 깜빡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편하진 않으시죠? 불편하진 않으시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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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로가 글리터 타임은 제가 옵션 2개를 드릴게요. 네. 얘는 진짜 예뻐요. 예쁘죠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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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죠? 네, 저번에 한 네일은 3, 4줄 정도 됐고요. 이제 제거하고 새로운 네일로 바꿔줄 거예요. 엄지는 제가 실크 연장을 해서 그냥 위에만 조금 갈아내고서는 베이스를 그냥 둘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화이트 드라 해볼건데요. 화이트 시럽 젤과 질라비 측에서 보내주신 미스멜로 이지 픽커로 이용해서 스펀지로 그라데이션 한번 해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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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yb oter가 훨씬 더 많이 cute. 귀여운 깨알이 들어가야 예뻐요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